지난달 28일 하나생명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 투머로우 드리머즈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투머로우 드리머즈는 온라인상에서 하나생명의 대고객 소통 기반을 확대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활용 가능한 콘텐츠 생산을 위해 기획됐는데요.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투머로우 드리머즈 발대식에는 SNS 등 기획력이 뛰어난 높은 경쟁률로 들어온 24명의 대학생과 브랜드 전략팀 이관영 팀장 등이 참석해 열정적인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투머로우 드리머즈는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와 함께 내일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를 나누는 내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2030 고객들에게 생소한 보험 및 금융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하게 됩니다. 또한 콘텐츠는 하나생명 공식 온라인 채널과 개인 SNS를 통해 전파될 예정입니다. 하나생명은 온라인 상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30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생명의 선호도와 금융 전문가 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